돼지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상징성이 매우 강한 동물입니다. 꿈에서 돼지가 등장할 경우 이는 다양한 의미를 지닐 수 있으며 꿈꾸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집니다. 돼지는 주로 풍요, 재물, 건강과 관련된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지만 때로는 탐욕이나 나태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돼지 꿈을 꾸는 이유와 그 해석,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돼지 꿈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돼지는 오랫동안 풍요와 재물을 상징하는 동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는 돼지가 많은 새끼를 낳고 빠르게 살이 찌는 특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따라서 돼지가 등장하는 꿈은 흔히 재물이 늘어나거나 금전적인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런 꿈을 꾸는 이유는 현실에서 재정적인 안정이나 성공을 바라는 무의식적인 욕망이 꿈속에 투영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돼지는 튼튼하고 강인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꿈에서 돼지가 등장할 때는 건강과 번영을 상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꿈속에서 건강하고 살찐 돼지를 보았다면, 이는 가까운 시일 내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좋은 일이 생길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또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이 찾아올 것이라는 긍정적인 예측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돼지는 때로는 부정적인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탐욕과 나태함을 상징할 때, 돼지는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이나 지나친 욕심을 경고하는 꿈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꿈속에서 돼지가 지나치게 살이 찌고 탐욕스럽게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았다면, 이는 자신이 어떤 면에서 욕심을 부리고 있거나 균형을 잃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돼지는 많은 새끼를 낳는 동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돼지가 등장하는 꿈은 종종 출산이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히 실제 출산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프로젝트나 사업의 시작,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회가 주어질 것을 암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돼지 꿈을 꾸었을 때, 이는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된 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돼지 꿈은 때때로 도덕적 갈등이나 내면의 갈등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돼지가 더럽다는 인식이 있는 경우, 꿈속에서 돼지가 등장하는 것은 자신이 어떤 도덕적 딜레마나 내면의 혼란을 겪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비윤리적이거나 불쾌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 그 감정이 꿈속에서 돼지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꿈속에서 살찐 돼지를 보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는 풍요로움과 성공, 재물의 증가를 상징합니다. 특히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사업에서 큰 이익을 얻을 가능성을 나타내는 좋은 징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 내에서 행복과 화목이 찾아올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합니다. 돼지 새끼가 많이 나오는 꿈은 새로운 시작이나 출산과 관련된 꿈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임신을 암시할 수 있으며, 특히 여성들이 이런 꿈을 꾸는 경우 임신 가능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적으로도 새로운 프로젝트나 기회를 의미하며, 이로 인해 재정적 이익을 얻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꿈속에서 돼지와 상호작용하는 장면이 나왔다면, 이는 자신이 현실에서 어떠한 욕망이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돼지에게 먹이를 주는 꿈은 자신이 타인에게 도움을 주거나 보살피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관계에서의 균형과 조화를 상징합니다. 돼지가 도망가는 꿈은 현실에서 기회를 놓치거나 예상치 못한 손실을 경험할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특히 금전적인 손실이나 재정적 위기를 경고하는 꿈일 수 있습니다. 이 꿈을 꾸는 사람은 재정관리에 주의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돼지가 진흙탕에서 구르고 지저분한 상태로 나타나는 꿈은 대체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삶이 혼란스럽거나 도덕적, 윤리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꿈을 꾸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나 선택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나 오해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꿈속에서 돼지를 죽이는 장면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욕망이나 욕심을 억제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노력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정적인 손실을 경고하는 꿈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투자나 사업과 관련된 경고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례 1 사업에서의 성공을 예고한 돼지 꿈 김 씨는 자신이 돼지우리에서 건강하고 살찐 돼지 여러 마리를 돌보고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돼지들은 매우 평화로웠고, 김 씨는 그 돼지들에게 먹이를 주며 기뻐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김 씨는 새로 시작한 사업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는 꿈에서 본 돼지들의 모습과 맞아떨어졌습니다. 이 꿈은 재정적 성공을 예고한 긍정적인 꿈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사례 2 임신을 예고한 돼지 꿈 박 씨는 결혼 후 오랫동안 임신을 기다려왔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꿈속에서 작은 돼지 새끼들이 한꺼번에 태어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꿈에서 그녀는 매우 기뻤고, 그 새끼 돼지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박 씨는 실제로 임신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는 그녀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꿈은 새로운 생명과 출산을 상징하는 전형적인 돼지 꿈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사례 3 탐욕에 대한 경고로 나타난 돼지 꿈 정 씨는 사업에서 빠르게 돈을 벌기 위해 무리한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꿈속에서 돼지가 지저분한 곳에서 탐욕스럽게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꿈에서 그는 그 돼지가 불쾌하게 느껴졌고, 이로 인해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정 씨는 이 꿈을 경고로 받아들여 무리한 투자를 멈추고, 더 신중하게 사업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탐욕과 무리한 욕심에 대한 경고로 해석된 꿈이었습니다. 사례 4 도덕적 갈등을 반영한 돼지 꿈 이 씨는 회사에서 비윤리적인 일을 지시받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꿈속에서 돼지들이 진흙탕에서 구르며 서로 싸우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장면은 그에게 큰 불편함을 주었고, 꿈에서 깨어난 후, 그는 자신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씨는 결국 양심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회사에서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꿈은 도덕적 딜레마를 반영한 꿈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돼지 꿈은 내면의 욕망과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재물, 성공, 건강 등과 관련된 꿈은 자신의 무의식적인 욕망이 표면으로 드러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돼지를 몰고 오는 꿈 직계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까운 시일 내에 돈을 가져온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돼지 떼를 몰고 들어오는 꿈 가족 중에 큰 돈을 버는 사람이 생긴다 강가에 떠내려온 죽은 돼지를 집에 가지고 오는 꿈 강가에 떠내려온 죽은 돼지를 집에 가지고 오는 꿈은 가정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조짐이다. 아울러 가장이라면 한동안 실직자로서 전전긍긍하다가 한참 후에야 직장을 얻게 된다. 개고기나 돼지고기 등 육식을 먹는 꿈 병을 얻거나 남과 다투게 되거나 부부싸움을 암시하는 꿈 거울 속에서 돼지들이 튀어나오는 꿈 뜻밖의 떼돈을 벌어 부자가 된다. 유통 가공업에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게 된다. 고양이가 돼지 새끼를 몰고 집 안으로 들어온 꿈 재물과 먹을 것을 생기고 집안의 친인척이 찾아올 친척, 돈 재물, 행제수, 선물 등을 암시하는 길몽 골목길 안으로 송아지만한 돼지가 들어오는 꿈 오래간만에 때 돈이 들어온다. 재물과 물품이 생기거나 행제수가 있다. 골 속에서 많은 돼지를 발견하는 꿈 오래된 국보급 유물이나 보물을 발굴하여 새로운 평가를 받게 된다. 재물과 돈이 생기고 재수가 대통하다. 공둥이를 베어버린 돼지의 목을 쳐서 죽인 꿈 작품의 말미는 생략되고 온문과 소개문이 따로 구분돼서 발표될 것을 예시한 꿈이다. 금으로 만든 송아지와 금으로 만든 돼지상을 소유하는 꿈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당대의 부자가 된다. 많은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길을 걸어가다가 뜻밖의 돼지를 만나는 꿈 생각지도 않은 일에 길신이 도와 떼돈을 만지게 된다. 짭짤한 행제수가 있다. 까마귀가 죽은 돼지고기를 파벗는 꿈 기뻐해야 할 잔치집에 보기 싫은 불청객이 먼저 찾아와서 초를 치게 될 진초 까마귀가 죽은 돼지를 파먹는 꿈 후서담아 격으로 좋은 일에 막아 끼게 된다. 잔치집에 불청객이 먼저 온다. 남의 돼지 우리에서 황소만한 돼지를 몰아 훔쳐오는 꿈 공동투자나 하청업에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게 되고 부자가 된다. 은행, 고엄, 새마을 금코, 농협 등에서 용제를 받는다. 노인으로부터 돼지 새끼를 받는 꿈 재물과 선물이 생기고 먹을 것이 들어온다. 행제, 목돈, 행운의 손길 등이 있다. 다른 사람에게 돼지를 파는 꿈 자기 소유의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남에게 자신의 일거리를 빼앗김 독수리가 마당에서 돼지를 떨구고 날아가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들어온다. 뜻밖의 귀인을 만나 도움을 받는다. 독수리가 멧돼지를 낚아채 잡는 꿈 어떤 목적을 위하여 강직 투철한 사명감과 용감한 정신으로 일사불란하게 신속 정확히 업무를 수행한다는 뜻이다. 투자, 행제, 재물, 낙철 등의 기룐이다. 독수리가 앞마당에 돼지를 떨어뜨리고 가는 꿈 사업이 잘 되어 재물과 돈이 들어오고 제조업체에는 많은 주문이 들어오며 뜻밖의 귀인을 만나 도움을 받게 된 배지 고기를 씹어 먹는 꿈 좋은 일이 생길 암시의 꿈 배지 등에 타고 오는 꿈 배지 등에 타고 오는 꿈을 꾸게 되면 모든 일이 손조롭게 뜻대로 이루어지고 이득을 얻는다. 배지 머리를 제사상에 올려놓는 꿈 자신의 작품이나 능력을 제3자에게 평가받거나 인정을 받게 되며 누구에겐가 물질적인 보답을 받게 된다. 배지 새끼 한 마리를 품에 안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부인이나 세댁은 임신을 하여 훌륭한 자식을 낳는 태몸이다. 걸쭉한 행제소가 있다. 배지 새끼가 어미의 젖을 빨아 먹는 꿈 대기업체의 경영합리화로 하도급자 간에 상도덕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국가산업이 발전하고 경제질소가 확립된다. 행제소, 가정에 경사스런 일이 있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신으로부터 복을 받는다. 배지 새끼가 오글거리는 꿈 교육자나 사업가로서 명성을 떨친다. 배지 새끼가 점점 커져 황소만한 배지가 되는 꿈 개나 적금을 들어 만기일에 큰 목돈을 만지게 된다. 꿈과 희망이 있다. 배지 새끼를 사는 꿈 돼지 새끼를 사는 꿈은 작은 돈을 얻지만 그 돈을 이용하여 큰 재물을 만들 수 있다. 배지 새끼를 쓰다듬고 잉태한 꿈 태몽으로 장차 부자가 될 자식을 낳겠지만 그 자식으로 인해서 속섞게 된다. 배지 새끼를 어루만지는 꿈 장차 아이가 풍족한 생활을 영위하게 되지만 부모나 배우자에게는 근심거리가 생긴다. 배지 새끼를 품에 끌어안은 꿈 재물복이 많은 자식을 임신하게 된다. 배지 수천마리가 눈앞에 확 들어오는 꿈 생각지도 않은 신의 축복으로 일확천금을 손에 거머쥐고 부자가 된다. 배지우리에 돼지가 가득 차있고 배지 새끼가 오글거리는 꿈 작가나 교육자, 사업가가 되어 이름을 날리게 된다. 배지우리에서 소변을 보는데 돼지 새끼들이 몰려와 받아 먹는 꿈 여러 개의 작품을 여러 곳에서 발표하겠다. 배지 저금통이 점점 커지는 꿈 취미로 모은 용돈이 거금이 되어 불우유톡기에 요긴하게 쓰인다. 배지 한 마리가 갑자기 여러 마리로 변하는 꿈 재물이 생기며 사업이 번창한다. 연구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 배지 한 마리가 부업 안으로 들어오는 꿈 주식과 먹을 것을 장만하거나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새 식구를 맞이하게 된다. 배지가 갑자기 방에서 사람으로 변하는 꿈 상대하는 사람의 겉과 속이 다를 수가 있다. 배지가 갑자기 품 안으로 뛰어들어 깜짝 놀라는 꿈 배지가 갑자기 품 안으로 뛰어들어 깜짝 놀라는 꿈은 복권에 의한 최고의 횡재를 할 수 있다. 배지가 대문 밖으로 달아나는 꿈 배지가 대문 밖으로 달아나는 꿈을 꾸게 되면 재물이나 이권의 손실을 보거나 사업 부진 등 많은 장애가 예고된다. 배지가 덤벼들어 상처를 입는 꿈 배지가 덤벼들어 상처를 입는 꿈은 마음을 상하거나 공경에 처할 일이 생긴다. 특히 계약이나 거래 관계를 잘 검토해야 한다. 당신의 재물이나 이권, 업적 등을 가로채려고 노리는 사람이 생긴다. 배지가 뒤쫓아오거나 자신을 끌어안는 꿈 배지가 뒤쫓아오거나 자신을 끌어안는 꿈을 꾸게 되면 취업, 합격, 승진 또는 당선 등의 좋은 결과를 뜻하는 길몽이며 명예를 누리게 된다. 배지가 무는 꿈 원세나 지휘, 재물을 얻게 된다. 배지가 무서워서 도망쳐 달아나는 꿈 자신 또는 가까운 식구들 중에 누가 시끄러운 말썽이나 불상쌍이 손재의 부리처 장애를 겪거나 범죄를 짓는 액화가 발생하게 된다. 배지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꿈 장차 부자가 될 사람이 청원에 와서 결혼하게 된다. 배지가 방에 들어왔는데 밖으로 조자낸 꿈 좋은 일이 있으려다 허사가 되는 아쉬움을 맛보게 된다. 배지가 사람의 얼굴을 핥히는 꿈 배지가 사람의 얼굴을 핥히는 꿈을 꾸게 되면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하게 되므로 매우 조심해야 한다. 특히 계약, 광고, 사채 등으로 인한 손실이 예상된다. 배지가 새끼를 낳는 꿈 가만히 있어도 돈이 굴러들어옴 배지가 옆에서 따라오는 꿈 하는 일마다 실패가 없으며 남이 부러워할 정도로 숨탄한 길을 걷게 된다. 배지가 옷이나 치맛자락을 물어뜯는 꿈 배지가 옷이나 치맛자락을 물어뜯는 꿈을 꾸게 되면 인연이 될 좋은 사람에게 청원을 받을 짐주다. 배지가 우리 밖으로 뛰쳐나가는데도 붙잡지 못한 꿈 하는 일이 심하게 꼬이거나 물질적인 손해를 보게 된다. 배지가 자신을 물거나 상처를 입은 꿈 남이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 사기 등에 조심해야 할 암시 배지가 자신을 졸졸 따라다니는 꿈 시험이나 추첨에서 행운을 얻거나 직장을 얻은 배지가 죽거나 죽은 돼지를 보거나 집으로 지고 들어오는 꿈 근심과 구설, 질병, 관제, 시비 등이 잇따른다. 배지가 뒤로 변해 단벽에 난 구멍으로 도망치는 꿈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되다가 끝에 가서는 실패하게 된다. 용두삼이 격이다. 배지가 지푸라기를 물고 오는 꿈 배지가 지푸라기를 물어다가 앉을 자리를 마련하는 등 지푸를 물으면 비가 온다. 배지가 첫 물을 다 마시고 점점 커져 엄청나게 커 보이는 꿈 생산업을 하다가 뜻밖의 호황을 맞아 엄청난 돈을 벌어 재벌회사로 등극하게 된다. 재물, 돈, 물품 등 큰 복이 들어온다. 배지갈비를 맛있게 먹는 꿈 낙상이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원 신세를 진다. 질병, 사고, 복통, 우한 등의 불운이 있다. 배지고기를 너무 많이 사는 꿈 배지고기를 너무 많이 사면 못 받게 재물이 많이 들어온다. 배지고기를 먹는 꿈 배지고기를 먹는 것은 병이 생길 징조입니다. 특히 고기를 생으로 먹으면 좋지 않습니다. 배지고기를 상식 이상으로 많이 사는 꿈 뜻하지 않은 많은 재물을 얻게 된다. 배지나 멧돼지를 잡는 꿈 집안에 경사가 있고 승진, 합격, 당선 등 기쁜 일이 있다. 배지들이 교미하는 꿈 배지들이 교미하는 꿈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멀지 않아 풍성한 결과를 낳을 것을 의미한다. 배지 때가 나타나 자신의 길을 막는 꿈 복권이나 경매 등에서 행제를 하게 됨. 배지를 몰고 가다가 똥구덩이에 빠진 꿈 배지를 몰고 가다가 똥구덩이에 빠진 꿈은 즉시 복권을 사라 복이 배로 들어있는 꿈이다. 배지를 시장에 내다 파는 꿈 배지를 시장에 내다 파는 꿈을 꾸게 되면 손재수가 있으며 보증이나 괴를 하면 손해를 보게 된다. 또한 집안의 가장에게 괸심 걱정과 우한이 생긴다. 배지를 죽이는 꿈 재물이 생기고 저절로 죽는 꿈은 손재, 말썽 등 흉액이 발생하게 된다. 배지를 차에 가득 실어 우리 안에 넣는 꿈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경제적인 풍족함을 얻지만 신적 부담을 느끼게 된 배지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지금 마음먹은 대로 소화성취하고 큰 대업을 이루게 된다. 무협, 재물, 행제 등이 있다. 배지를 통째로 구워서 잘라먹는 꿈 작품, 논문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아 많은 사람들로부터 축하를 받게 될 암시가 있는 꿈 배지를 팔거나 팔러 가는 꿈 돈을 잃거나 남에게 주게 된다. 보증을 서거나 괴를 하면 손해를 볼 우려가 있고 주위 사람들과의 불화로 구설을 듣기 쉽다. 배지를 해치러 오는 허랑이와 사자를 때려잡는 꿈 태몽으로 출산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진초 배지 머리로 고사 지내는 꿈 소원이 이루어지고 건강이 회복된다. 배지 비계로 요리를 하는 꿈 지나치게 돈에 집착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배지 새끼가 자라서 우리 안을 가득 채운 꿈 부동산이나 증권 등에 투자한 돈이 몇 배로 불어나게 될 진초 배지 새끼를 실어다가 집 마당에 풀어놓은 꿈 많은 재물이 들어오지만 자기 것이 아니니 빚 좋은 개살 구격 배지 새끼를 어루만지는 꿈 재물과 돈이 들어올 운수이나 부모와 배우자에게는 근심거리가 생김 배지에게 쫓기는 꿈 재물로 인하여 시끄러운 사건이 발생한다. 쫓던 돼지가 도중에 사람으로 변하면 경찰에 불려나간다. 배지와 싸워 이기는 꿈 경쟁자나 방해자를 모두 물리치게 됨. 배지우리 안에 배설물이 수북히 쌓여있는 꿈 사업이 잘 되어 돈과 재물이 많이 들어오고 부동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거나 이를 재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게 됨. 배지우리 안으로 늑대가 들어오는 꿈 아닌 밤중에 도둑으로 인하여 기상이 걸리고 집안이 시끌벅적하게 된다.